한 명이되CT 한 명이들 한 명이들 넌 신을 기도했는데 잠만 자? 야 이놈아 너 같은 건 짐 봤다 손! 핸드! 핸드! 오케이 오케이 든다 알아듣지? 원래 용어를 쓰던 게니까 이거 메르세데스 친도님인데 미국에서 혼자 사셔요 딸내미로 생각하면 입문시킨 거라 그게 그랬어 딸내미로 생각해서 다 잘 안 먹으면 도착해 척이 멈추를 겨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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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밥 안 줘 이게 뭐예요? 모닝 커피 커피요? 안 먹길래 미국에다 전화해봤더니 동사리 아침에 모닝 커피를 믿을게 커피 타서 믿는데 이미 엄청 고급이네 말하면 뭐예요 중보하던데 더 겁이 좋은 놈이야 좋은 놈이야 내 목적이 이해해 나는 진짜 아프다 곧 내 딸내미가 털어먹는데 상대한 느낌 내가 안 봤는데 고기 좀 먹은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